여기 풀숲에 숨어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. 먼치킨 다리 짧은 품종 다통 좋아 오 나왔다 얘 아까 아베시니언니? 네 아비시니언니 네 또 있습니다. 또 있습니다. 또 있어? 어 저희가 산책을 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. 지금 총 9마리가 있어요. 9마리요? 네 다 품종이에요.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다들 보였어요? 그게 너무 신기하죠. 딴 데다가 저 계속 계속 돌던데 병행 돌던데고 그리고 여는 또 인간 인적이 없는 데라서 일단은 CCTV도 없는데 그런 고양이들이 여기서 살 때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고양이들이 나타나는 일 없잖아요. 그것도 한 마리면 내가 어디 주위에서 그냥 나왔나 보다 이렇게 놀러 나왔나 보다 했는데 임신한 것 같아요. 배를 보니까 계속 누워있어요. 음 저것도 아침 아니 왜 아까는 거 더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